자, 육중한 밴드의 안동역에서 이 곡이 2008년도 발표됐는데 이 노래가 뭐 중년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어서 노래방 차트 1위, 그 다음에 성인가요 차트 1위까지 타자는 아주 그런 곡이라고 하네요. 우리 육중한 밴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. 아, 저는 육중한 밴드 무대 보면서 되게 가슴이 막 타올랐던 것 같아요. 안동이라는 두 글자에 이렇게 가슴을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건 육중한 밴드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, 진짜. 저도 뭐 이제 그 반복을 좋아하는 매니아로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구나. 야, 근데 반복을 해도 안동을 돌릴지 몰랐어요. 아, 저도 진짜. 그럼 찬찬찬은 사실 제목 자체가 찬찬찬인데 이거 반복하고 싶은 생각이 막 쓰지 않아요? 원래는 이거 완전 반복인데. 오, 찬찬찬인데. 무혜리 입장을 생각해서. 뭐 그렇게까지는 뭐. 아, 이거 처음에 연습을 하기 전에 저희가 녹음실에서 한번 테스트식으로 해봤거든요? 네. 경민이 형이 여기서 살짝 욕심을 좀 부렸어요. 뭐라고? 야, 무혜라. 여기서 그냥 끝내야 좀 아쉬우니까 한번 반복 좀 해볼까? 아, 그만. 그만! 그만히 넘어가진 않았을 거야. 그래서 반복을 했어. 반복을 했을 거야. 어떻게 할까요? 했더니. 홍, 경민이도 찬찬찬. 하고, 하고. 그러면 맞네! 무혜리도 찬찬. 선생님 이거 맞네! 또 있어요! 찬찬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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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질러! 찬찬찬! 이렇게 해서! 이렇게 해서! 거봐 거봐! 진짜 뻔해진 뻔했군요! 아, 난 우리 입장 생각해서 저기 한 거지 내가 원래 하려던 건 저거 혼자 있으면 난 저거 하려랬지 I say 찬! You say 찬! 찬찬찬! 찬찬찬! I say 찬! I say 찬!